네 안녕하세요 곰팡이요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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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저의 내 힘든 생물인 군 소새끼 컨텐츠입니다 헌터팡 이새끼 맨날 군소만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군소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해요 오늘 그럼 뭘까요 제가 한가지 약속드린게 있습니다 닥치인데로 헤루질에서 라면 먹었던 영상에서 제가 했던 약속인데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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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소 라면입니다 라떼다 진짜 라면 다 버리게 생겼다 자 이 군소를 잡아가지고요 라면을 먹을 건데 요새 군소가 잘 안보입니다 군소 철이 아니에요 군소가 굉장히 좀 숨어있거나 사이즈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개군소 참군소 뭐 이런거 가릴거 없습니다 지금은 개군소라도 그냥 잡아서 먹을거에요 군소 두마리에서 세마리를 딱 잡은 다음에 라면에 넣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고 드디어 라면 끊을 때가 왔구만 자 여러분 오늘 군소 라면을 할 스웨키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군소 쉐키를 아주 오늘 잡아 녹쳐야겠어요 지금 방파지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방파지 오실때는요 혼자 오시면 안돼요 혹시 빠졌을때 한명이 구해줘야 되니까요 반드시 두명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혼자 왔어요 인생삭제 자 근데 문제가 요새 군소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리라도 딱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마리 있으면 두마리 잡을건데 사실 두마리 잡을 필요가 없는게 어차피 한마리 먹고 뱉을거 같아요 리발 이게 뭐지? 아 말미자리구나 어 미자라 그래 아주 더럽게 맛없는 미자리 새끼야 어 저기 성 개새끼 세마리 보이네요 아니 이게 도대체 몇 마리야? 성 개새끼 거의 한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일곱 성 개새끼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저기 소라 붙은거 보이시죠 소라 소라개입니다 소라개 버려요 자 이제 군소가 많이 없으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한번 불러봅시다 군쇼야? 군소 새끼야? 어딨니? 내가 널 조지러 왔다 하하 시기가 끝나니까 군소들이 좀 떠나갔나봐요 옛날에는 안보였으면 했는데 이제 또 안보이니까 보고싶고 미쳐버리겠네 군쇼야 제발 한마리만 한마리만 괜찮아 한마리만 있어도 돼 이거 군쇼인가? 아니 풀떼기네 야 야 장난 그만 쳐 나와 일단 걸리면 나한테 뒤졌어 군쇼야 꼬꼬 숨어라 잡으러 간다 혹시 몰라 이런 돌 들치면은 있을수도 있어요 음 없네 성 개새끼들 밖에 없네 어 제발 나와주라 군쇼야 제발 나와주라 어 이쪽이 완전 그쪽이죠 돌 개새끼 존이죠 제 발가락을 쳐 물어 샀던 발로 밟은 다음에 꺼내야 되거든요 돌개 나오면 이번에 잡지 않고 그냥 밟을게요 그때 발가락 물린거 생각나서 혹시 몰라요 저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돌개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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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소 새끼야? 나도 모르게 돌개를 외치네 돌 들쳐도 군소가 있거든요 저번에 돌 밑에 있었어요 군소가 지금 약간 철이 그런가봐요 돌 밑에 군소가 있는 철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철이야? 군소가 귀해질 줄이야 괜찮습니다 또 여름쯤 되면요 아니면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은 급작스럽게 또 많이 나타나요 근데 군소가 돌로 어떻게 들어간 걸까? 차도에 덤을려는 돌에 깔아 뭉개져가지고 얘가 거기서 그냥 우연찮게 쉬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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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이 새끼야 아 얘는 아주 색깔 보세요 예쁘죠? 참군소예요 여기 보세요 보랏빛 벌써 지금 뿜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랏빛 묻는 거 보죠? 보세요 보랏빛 폭탄 나 독먹기 싫으니까 다 쏘다 여기가 독샘이에요 이쪽에서 이 건방진 놈의 새끼가 이제 독샘을 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장이 좀 되나봐요 좀 빼주면요 언젠간 없어져요 계속 나오네? 언제 없어져? 자 이제 저 가져가서 바로 라면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있으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보자 찾아보자 군소를 찾아보자 오오 넘어질 뻔했어요 아 또 넘어질 뻔했네 아 무서워 야 이 돌 왠지 이거 틈이 많아가지고 군소 있을 거 같다 이거 진짜 해루지 오래 하다 보면은 진짜 자랑이 아니라 감이 있어요 이 돌이 진짜 좋은 돌이다 안에 득실득실하게 이런 감이 딱 와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돌 진짜 좋은 돌 없어 이 미역 있는 돌 있잖아요 해주루가 풍부한 돌이거든요 어 없어 자 이 돌 어디갔어 다 마지막 쉣더팍 군소 옛날에는 너무 많아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야 이제 내가 이거 바라고 아이고 야 얘는 못먹겠다 여러분 군소 발견했는데 아이고 내일 진짜 이때까지 본 군소 중에 제일 작아요 와 너무 귀엽죠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조그매요 지금 얼마 전에 군소가 알을 다 까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서 자라고 있나보다 와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? 어허 써 큐트 벗 버려 잘 가 와 여러분 오늘 진짜 없다 돌 다 디벼 볼게요 어 디벼 이것도 디벼 이것도 디벼 이것도 디벼 마지막까지 디벼 없어 라떼 써 성 개새끼들 밖에 없어 개군소라도 나오면 먹을 거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하다가 말씀드리는 순간 개군소 바로 나왔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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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려 어 두 마리다 자 그럼 포기하고 갈라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개군소 두 마리가 나타나셨네요 이 라면에 개군소를 넣으면 과연 어떨까 어떠기는 어때요 어 개 라떼겠지 자 그러면 총 참군소 한 마리와 개군소 두 마리 세 마리를 라면에 넣어서 한번 라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도 라떼다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빈이 바뀌었죠 네 이쁘다 자 어 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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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돼질 거야 근데 자 이렇게 군소 세 마리입니다 개군소와 참군소 잠깐 구별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만 좀 흘러 또 떨어지면 낙사한다 자 이쪽 갈색 개군소 자 이쪽도 갈색이죠 개군소 자 이게 알록달록 예쁘게 약간 끄끄무리 한 것이 바로 참군소입니다 일반 식용으로 쓰는 참군소 얘는 보랏빛이 나오는데 개군소는 보라색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식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오늘은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니까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구라예요 합리와 리발 자 그럼 바로 이 녀석들 손질 당하러 가자 칼로 찍찍 개군소 먼저 어 미안해 어 쬐지자 배를 쬐면 돼요 과감하게 쬐줘야 돼 과감하게 과감하게 쬐주고 과감하게 물을 틀고 과감하게 배를 뒤집어주면은 여기 내장이 뿅 하고 나옵니다 떼서 버려 와 이 개군소 냄새가 어 너무 심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주황색 약간 내장같아 있거든 제가 평소 주황색을 좋아하는데 이거 극혐이야 펀치 야 야 야 야 야 야 구해줄게 야 더러운데 들어가면 어떡하니 근데 니가 더 더러워 군소야 자 이렇게 한 마리 손질 끝났습니다 끝났으면요 바로 버려 자 다음에 아주 쫄아가지고 이렇게 웅크러져 있죠 얘 공처럼 공기놀이하면 어 동물학대예요 근데 난 먹을 거니까 조그맣대 배 떼자 얘도 내장 떼서 버려 자 이게 방금 군소에서 떼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군소의 쓸개입니다 는 구라예요 잘 보시면 이제 독샘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이 뒤에가 독샘인데 여기는 잘라주는게 좋아요 자 그리고 군소 간에 독이 있습니다 군소 간을 먹고 이제 실려간 사람이 뉴스에 꽤 나오긴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극혐인 것들은 다 떼서 버려요 요런 것들 있죠 다 떼서 버리고 펀치 갈겨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3마리 손질이 끝이 났는데 개군소가 식용이 안되는지 알겠어요 이 녀석들 냄새가 진짜 록같아요 펀치먹어 자 참군소는 냄새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딱 봐도 얘네 엄청 겁나게 흐물흐물하죠 근데 얘는 꽤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뒤졌는데 자태라고 해서 미안해 기본 손질 지금 마무리 됐고요 진짜 손질 이제부터죠 점액질을 다 부셔버릴게요 라테스 자 여러분 점액질 제거할 때 첫 번째로 굵음소금 조져 조져 조져버려 조져 조져 그 다음에 밀가루 조져 야 이거 너무 많이 조졌는데 어쩌라고 그냥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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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벗겨내잖아요 어 점액질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또 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마무리가 되는데 아직 점액질이 없진 않아요 조금 있는데 진짜 많이 사라졌어요 자 근데 이 참군소는 역시 보시면은 계속 자기의 자태를 지키고 있고요 얘네는 군소인지 걸레인지 모르겠어요 땡콩맞자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지로 가자 자 베프야 오늘도 부탁한다 베프야 베프야 박차 내가 알아서 할거야 파이어 파이어 자 여기 물이 끓으면 아주 재수없어서 오지게 터져버려서 걸레짱이 되어버린 군소 세마리 세끼 입장 따라랑 잘가요 자 이렇게 한 10분정도 끓여줄게요 자 왜 끓이냐면요 라면이랑 동시에 넣어서 끓여버리면은 군소 내장에 있는 독성이 안허서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 그 라면을 먹으면요 라면땜에 뒤지는거에요 이 군소는 항상 저 거품으로 반항을 하는데 줄여줄게 이러면 이제 저 안으로 사그라댈거에요 이 롯밥 애꺄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정도 끓였는데 저 조그만한게 바로 아까 보셨던 군소입니다 정말 작아졌죠 군소를 여기에 건질게요 이거 보세요 겁나 귀엽죠 숟가락보다 작아요 너 진짜 내가 잘 손질해줬다 이렇게 예쁘게 나올수가 자 얘는 개군소입니다 아주 해계방측하죠 너무 냄새나서 대가리 잘났어요 라면에 끓일 물을 끓여보겠습니다 이거 끓이냐구요 그럼 리치인거에요 다시한번 부탁해 배프야 배프가 잠겼습니다 고마워 파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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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겼다고 어 리발 부탁해 배프가 열렸습니다 닥쳐 똑바로 좀 해 파야 자 여러분 물이 끓으면 바로 면 투하 쓰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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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면만 넣었을 뿐인데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잠시만요 너무 맛없어 보이죠 리발 자 전 그 어떤 라면이든 이게 필요합니다 달달 쌍달 자 여러분께서 군소 라면이 완성 되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어 여기 세 마리 너네 왜 위에 올라와 있니 어 들어가자 뭐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면부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솔직히 앗 앗 솔직히 면은 맛있을 수 밖에 없다 이건 뭐 김치도 필요 없어요 저 밤에 보지 마세요 군소 먹고 싶어지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라면 하나 끓였는데 군소 저 조그만 거 세 마리 들어갔냐 이건 또 왕아 군소 무시하지 마세요 이 세 마리가 엄청난 위력을 선사합니다 자 일단 그냥 라면만 먹어볼게요 와 지금 밤이거든요 역시 밤에 먹는 라면이 최고야 여러분 지금 군소와의 아마 일곱 번째 맛장일 거예요 저번에 군소차 군소커피 먹은 거 제가 또 이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일곱 번째 럭키 세븐 질 거 같아요 럭키 세븐은 무슨 왜 개군소잖아요 이 놈 새끼의 생김새가 리쳤어요 거의 저번에 군소 가겠습니다 에헤헤 라떼다 라떼 써 누가 내가 개군소 진짜 오랜만인데 먹어볼게요 로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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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 로즈 로즈 군소스 향이 너무 마이네 로즈 로즈 으악 으아아아악 우와 이건 지게는 우와 이건 모니게인데 우와 이 개군소는 완전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와 역시 이 식용으로 못쓴 이유가 있는데 입에 넣자마자 미친 군소 흙맛이 미친듯이 나요 와 저 라면 한입만 먹고 입 좀 정화시킬게요 이거 좀 먹어야겠다 갤달 자 여러분 지금 개군소 먹고 완전 개 발렸잖아요 지금 와 개군소 진짜 세다 와 라면의 향이 전혀 상관없어요 라면의 향은 1초 딱 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개군소에요 그냥 내 입이 개군소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귀여운 참군소한테 한번 다 걸어보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얘는 라면이랑 같이 먹을게요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군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먼저 개군소를 입에 먹고 뱉고요 그 다음에 참군소를 먹으면 개꿀맛 이 개군소 향이 너무 세가지고요 참군소는 향이 조금밖에 안나서 그리고 개군소보다 훨씬 더 잘 씹혀요 잠시만요 이 가시만 한번 먹을게요 와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와 이 향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참군소는 진짜 이제 괜찮아요 참군소는 진짜 이제 롯밥새끼 개군소 도장 깨야되나 이제 자 여러분 이 개군소 아까보다 좀 더 작아요 정말 다행히도 여기 있습니다 라면이랑 지금 이렇게 바로 요롷코롬 쌓아주고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참군소를 먹을 수 있었던 게 라면발인지 아닌지 증명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나 우리의 이름을 알리장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군소와 개군소로 나뉩니다 거짓말을 쳤을 때는 개군소를 먹여야 되고요 진실만 닥쳐라 내가 얘기하고 있다 자 다 개소리고요 개군소는 진짜 맛이 배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정말 다행히도요 군소가 다 빠져서 이제 진짜 맛있는 라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군소라면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 군소를 사람들 호불호가 없는 라면과 먹으면 과연 먹을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참군소들만 잡아가지고 시도를 했더라면 내가 참군소를 못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개군소가 제 혀에 어퍼컷 친 다음에 마비시키고 갔어요 그래서 참군소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고맙고 낚았다 이 개군소야 영상 보실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헌터팡 저 량놈의 새끼 저거 군소 라면 한다는데 군소가 고작 세 마리 들어가나 네 근데 보셨죠 아마 한 마리만 더 있었어도 저 입에서 거품 물었을 거예요 그래도 참군소는 제가 래 발라버려가지고 기분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팡이오 이슬람 세상에서 제일 락같은게 개군소야 세상에서 제일 락같은게 개군소야 세상에서 제일 락같은게 개군소야 감사합니다.